이거 소개하고 있냐고 뭔데 이거 로아 찬 코마 교복 찬 오 오 비슷한데 오 키링 안무찬 이런 의상이 있나 오 진짜 비슷한데 아 이번에 나온 거 오 이쁜데 이쁘네 이세돌로 가득합니다 와 이거 어떻게 다 꾸몄어 레전드 와 이거 인정 이세계 아이돌 이렇게 딱 있네 와 갓게미달 아니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한데 르르탐? 르르탐 진짜 똑같은데 르르탐 이거 어떻게 했지? 이거 어떻게 했어? 이거 눌러서 확대하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 리본 어떻게 한 거지? 대박이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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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북목 심하네 너무 애지 아니 왜 이렇게 듬직해졌어 역시 애니지야 생냥이 셔츠